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사실은 딴 잘 알려진 문제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에는 얼마나 많은 나비가 있을까.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 같은데 이 두 문제의 같은 문제입니다. 나비 개수 세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스피어 작품에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게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국의 곤충학자 실화입니다. 알렉산더 코벳이 2차 세계대전기관단 말레이시아에서 2년 동안 다양한 나비를 수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중에 한 118종은 굉장히 드물어서 한 번만 채집했고 74종은 두 번만 했는데 이게 이제 2년 동안 잡힌 횟수죠. 한 번만 잡힌 애가 118번 두 번만 잡힌 게 74번 세 번 잡힌 거 한 20번 이렇게 잡히는 굉장히 흔한 애들이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한 1년 정도 더 있으면 나비를 더 잡을 텐데 그럼 그중에 혹시 희귀한 걸 좀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도 안 잡으네.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1년 더 있어가지고 새로 추가하는 나비가 몇 마리나 있을까. 그걸 알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표현은 아까 보면 0번인 게 몇 마리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0번이 몇 마리냐. 한 번도 안 잡힌 게 몇 마리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Missing Spaces Problem이라고 그러는데 다행히 코벳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R.A.Fisher 얘기입니다. 그래서 R.A.Fisher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T라는 추가 기간이 있으면 이때 새롭게 발견된 나비 종이 몇 개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구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건 생략하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래서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Shall I Die 같은 경우 1985년에 CXP의 작품이라고 의심되는 아주 짧은 시가 있었는데 이게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이 됩니다. C는 총 429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생태계 문제로 생각한다면 아까는 2년 동안 있었는데 1년 더 있었으면 쉽게 말해서 기간이 자기가 원래 있었던 거에 0.5만큼 있었던 기간이죠. 아까 T라는 기간이. 그런데 이거는 429개면 내가 아까 88만 개 정도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 비율입니다. 429개가 새로 추가됐으니까. 아까는 2년 있다가 1년이 추가됐는데 지금은 88만 4,647개의 단어 중에 429개가 추가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비의 단어의 개수는 몇 개냐 했더니 6.97개 그게 이제 저희 모델이었고요. 실제로 기어봤더니 섹스팩 한 번도 안 썼던 단어가 9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7개라고 예측을 지금 통계학적인 모형으로 했는데 9개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문학 작품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체라든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보완작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데 최소한 통계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7개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9개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떨어진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여전히 이제 작품이 섹스피어가 쓴 작품일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학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인문학 분야 이런 데 쓴다고 했는데 제가 강연 시작할 때 특히 지금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중고생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꼭 하나 알아두면 정말 도움되는 거 기말고사 성적 나왔을 때 부모님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하나는 심슨의 역설이고 또 하나는 평균으로 해깁니다.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심슨의 역설만 알고 가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평균으로 해기는 사실 여러분 아까 그 기말고사 못 본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심슨의 역설이 더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매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3점 슛 하승진 양동근 선수의 2점 슛과 3점 슛 성공률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제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데이터를 만들 때 이걸 가지고 서장훈 문경으로 만들었는데 요즘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서장훈은 무슨 연예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하승진 양동근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 생각해보니까 서장훈 문경으로 해서 반응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하승진은 3점 슛이 40%죠. 50번 던져서 20번 들어갔습니다. 양동근은 54번 던져서 22번. 2점 슛은 하승진은 64번 던지 31번 48% 양동근은 49% 양동근이 계속 1%씩 앞서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매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합치겠어요. 이 사람 슛 성공률을 짜잔 했더니 하승진은 성공률이 45% 양동근은 44% 하승진이 1% 앞섭니다. 자 제가 거짓말 안 했어요. 보시면 아까 하승진은 시도를 3점 슛 50번 2점 슛 64번이잖아요. 다 합쳐서 114번이죠. 성공 20번 여기 31번 다 합쳐서 51번이죠. 거짓말 안 했습니다. 계산해보시면은 45% 나오고요. 양동근은 44%. 각각 떼어놨을 때는 분명히 양동근이 1% 앞섰는데 합쳤더니 하승진이 1% 앞섰거든요. 놀랍죠. 매직이죠. 제가 무슨 숙임수 쓴 것 같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이걸 심슨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양동근 선수가 빨간색이고요. 하승진 선수가 파란색인데 하승진 선수가 슛이 이제 1%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선수가 3점 슛 던지는 비율과 2점 슛 던지는 비율이 달라요. 합쳤을 때 슛 성공률은 이 직선에 4분점이 되는 겁니다. 4분점이 되는데 양동근 하승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골 밑 슛을 많으니까 2점 슛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간 거고요. 양동근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내려간 거죠. 4분점이.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양동근 선수가 전체로 합쳐봤더니 슛 성공률이 1% 낮은 것처럼 나온 겁니다. 자 이걸 심슨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래는 사실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에서 남자하고 여자 대학원 사이에 대학원 입학의 입학률 차이가 있다. 성차별이 있었다. 이런 걸 하면서 수송을 합니다. 여학생들이.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전공별로 분리해봤더니 남학생들 합격률이 낮은 거예요. 성차별이 있었다면 이거 남학생들한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다 합쳤더니 여학생이 낮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여학생들은 합격하기 어려운 법대, 의대대학원, 전문대학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률이 거기는 한 10%, 20%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낮죠. 다 합치면. 그런데 남학생은 주로 공대, 자연대 이런 데를 지원해서 거기는 한 80%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전체가 올라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3의 요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또 보면 미세먼지와 건강에 대해서 미세먼지 관심 많으시죠? 이걸 보시면은 미세먼지 자료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낮아진다? 이때까지 내가 공기청정에 산 거 이제 알고 봤더니 다 반환해야겠네? 마스크 쓰면 안 되겠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 뭐 왜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마스크 벗고 밖에 나가서 운동 열심히 해서 미세먼지 많이 들이켜가지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이런 결론이 도착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계절별로 막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보시면은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봄, 여름, 가을을 보시면은 계속 증가한다는 게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요인이라는 걸 제3의 요인을 추가하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만 보고 올 때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세먼지 많이 마시면 오래 사나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계절별로 봤더니 사망률은 여전히 미세먼지가 높으면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 심슨 역설은 뭐냐면 제3의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수술 성공률도 볼 때 2.6과 3.6 슛을 정확히 나눠봐야지 누가 슛이 정확한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심슨 역설은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 약 복용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의 복용이 이제 많이 할수록 마치 이제 회복이 잘 되는 것처럼 되는데 남자와 여자를 각각 보면은 그 반대거든요. 남자 그룹 따로 여자 그룹 따로 보면은 약을 많이 복용하면은 회복률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남녀 구별을 안 하고 이 데이터를 본다면 약 많이 복용해야지 회복이 잘 된다고 하는데 남자 여자 따로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심슨 역설에서 보듯이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해서 반드시 두 개만을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할 때 김근수 교수님이 저한테 도발을 했는데 뭐 와서 저보고 제가 생각보다 키가 작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첫째가 키가 사촌들 중에 제일 커요 185 이 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애가 농구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모든 농구 선수는 농구화를 신고 쟨 키라고 저도 애가 한 183 정도 되는데 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쨌든 근데 왜 이렇게 클까? 자, 이게 이제 평균일의 회기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2014년 제가 야구학교 회장이기 때문에 야구 얘기를 하면 SK 이재원 선수가 6월 초까지 사흘 때 야, 드디어 이제 102천 이후 최초의 사흘 타자가 또 나오나 했는데 시즌 끝날 때 3월 3분 칠리 뭐 근처도 안 갔어요. 중간고사 잘 보면 기말고사 못 보죠? 네, 여기 특히나 지금 이게 내 입으로 보고 있는 중고생 여러분 지금부터 귀를 반짝 기울여야 됩니다. 자, 기말고사 못 보는 핑계를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합리화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년생 징크스는 존재하는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버지와 아들 키의 관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시험 문제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 키를 쭉 보셨을 때 파란선인데 뭔가 파란선이 이게 제가 끊고 싶은 아버지와 아들이 키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 키를 가지고 예측할 때 쓰는 건 빨간선입니다. 빨간선인데 제가 이게 인치 다듬는데 70인치에 해당하는 70인치에 해당하는 그 아버지의 키를 봤을 때 그 키에서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게 빨간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인치에 아버지 키가 70인치인데 그 70인치에 해당하는 아들 키들의 평균을 표시를 하고 X표를 한다고 하고 그걸 쭉 입으면 나오는 게 빨간선입니다. 자,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제가 시험 점수를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은 시험 내가 아는 정도를 갖고 있더라도 시험 볼 때마다 똑같은 성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평균이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점인 그런 시험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90점 받은 학생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한 85점 정도 됐는데 재수가 좋아서 그때 90점 받은 내가 있고 95점 정도 됐는데 실수로 90점 정도 받은 학생이죠. 자, 이런 학생들이 두 번째 시험 칠 때는 원실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분포라는 게 보통 시험 점수는 정규 분포라고 해서 벨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80점을 중앙으로 되어 있거든요. 90점 받은 애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냐면 85점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시험 칠 때는 미끄러지는 거죠. 90점에서 온 애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자기 평균으로 내려가는 거죠. 반대로 70점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5점에서 떨어진 애가 있고 65점에서 올라온 애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75점에서 온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두 번 시험 볼 때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못 본 친구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대부분 기말고사 때 성질이 조금 올라가고 계속 나쁜 학생은 원래 실력이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 중간고사 때 잘 본 친구는 두 번째 시험 볼 때 원실력이 85점이니까 그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키도 똑같은 거거든요. 저 할아버지 키가 똑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아들 형제들 중에 저희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유전인자는 똑같은데 한 번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바운스 백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첫째가 다시 이제 그 유전자를 받아서 저를 닮아서 키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데이터 과학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뭐 컴퓨터 사이언스, 스태티스틱, 여러 가지 관련 분야의 정문 지식의 접점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디지털 인문학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숫자와 먼 것 같지만은 이 데이터 과학하고 접점을 이루는 과목이고요. 제가 또 스타워즈 팬이라서 마지막은 스타워즈에서 빌린 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de the data be with you. 네, 이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강연 들려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키에 대한 의무는 완벽하게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을 듣고 보니까 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등장을 하는 걸 보니까 이 공동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것도 같습니다. 이 다양한 분야와 공동연구를 하실 때 직접 그 분야에 대한 것도 모두 공부를 하시나요? 아니면 공동연구에 주로 의존을 하시는 편입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통계 학회에서 새로 박살받은 학위들 대상으로 박살받은 사람 대상으로 보여주는 공동연구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의사분들 오피스에 통계학자가 찾아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의사분이 자기 문제를 막 열심히 설명하세요. 그런데 그분한테 갑자기 귀가 아랍어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얘기하는 게 한마디도 몰아듣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샘플 사이즈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통계학하시는 분이 이제 또 설명을 열심히 하거든요. 물론 두 분이 다 영어로 실제로 얘기하지만은 의사분 귀에는 일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못 알아듣다가 P-value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마치 두 분이 다 얘기를 알아들은 것처럼 하면서 막 악수도 하고 그리고 헤어지거든요. 이건 지금 일례를 읽은 건데 사실은 똑같은 언어, 제가 한국어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공동연구를 할 때 보면은 외계어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물론 저도 이제 공동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계가 적용되는 분야가 정말 광범위할 것 같은데요. 2부 패널 토이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부 패널 토이에 참여해 주실 패널분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함께 이끌어 주실 분들 소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오늘 패널 토이를 위해 수고해 주실 서울대 통계학과의 임채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는 오늘 멋진 강연 들려주신 장원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청중분들께 간략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영 교수님부터 저는 어쩌다가 통계학자가 된 공간통계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임채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어쩌다가 통계학자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원래는 수학 쪽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통계를 전혀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졸업을 하고 우연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통계학이라는 분야가 정말 유용하구나 필요하구나 라고 느껴서 그쪽을 계속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필요성을 느껴서 공부를 하신 케이스군요. 창원철 교수님도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분야 저는 사실은 통계학자가 된 이유가 제가 관심을 받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서 여러 분야들의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서 통계학자가 됐거든요. 유명한 통계학자 중에 한 명인 존 투키가 이 통계학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뒷마당에서 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요즘 통계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앞마당에서 논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부 전공을 마치면 딴 분하고 같이 일을 못할까 봐 저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패널 토이를 통해서 그 내막을 더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 토이의 첫 번째 주제는 모든 것은 통계다 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이 통계학이 적용이 되는 다양한 연구 사례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요. 먼저 임채영 교수님께서는 시공간 자료를 분석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시공간 자료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공간 자료 분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공간 자료가 이제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가 관측이 될 때 그 자료가 어디서 관측이 됐는지 위치 정보하고 언제 관측이 됐는지 시간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저희가 기록을 하게 된 데이터를 시공간 자료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제 공간 위치만 같이 있는 경우에는 공간 자료, 그 다음에 시간만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 자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쪽에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 이제 크리깅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관측된 위치들이 있을 때 관측되지 않은 위치에서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원철 선생님도 이제 미세먼지 얘기하셨는데 미세먼지를 예로 들면은 저희 서울시에 이제 관측 장비가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과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될까를 만약에 예측을 하고 싶다면 그 주변에 있는 관측 장비에서 관측된 자료들을 적당한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을 저희가 이제 크리깅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시공간 자료라는 게 결국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제 것이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각각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데이터의 형태인 것 같은데 그 값이라는 것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겠네요. 네. 교수님께서 혹시 다루는 그 값은 뭐가 있나요? 미세먼지를 하나 예를 들어주셨는데 미세먼지 기온 이런 날씨 관련된 자료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위치가 아니라 지역으로 본다면은 각 동별, 구별,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실험률 이런 경제학적인 자료도 저희가 이제 공간 자료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말씀하신 독감 같은 경우에도 독감이 실제로 일어난 사람이 사는 집 주소를 안다 그러면 그 위치들이 또 이제 표시가 될 텐데 그런 종류도 공간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공간 자료 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천문학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데 천문학에서 예를 들어 별을 보면은 별이 멀리서 있는 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의 정보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천문학에서 이제 그 우주의 지도를 그린다면은 그게 우주의 역사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까이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굉장히 많은 우주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면은 굉장히 초창기 우주라서 빅뱅이 막 생길 때 우주라서 아무 구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균일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점을 발견한다면은 우주의 나이 같은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른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 자료인데 시간의 정보도 포함한 어떤 의미의 신시 공간 자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계학을 이용해서 다른 기초과학 학문도 분석이 가능한 거군요. 그럼 이게 보통 저희가 통계학과라고 하면 교수님들께서 연구하는 그 통계학이라는 것이 좀 다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보통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그 통계학이라는 것입니까? 보통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통계학은 제가 볼 때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좀 더 수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는 쪽이 되는데요. 그것도 단순히 독립적으로 그것만 본다기보다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통계학을 분석한 결과가 이론적으로 타당한 거냐를 검증하기 위한 이론을 할 때 이제 통계학 분야가 또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응용적인 부분에서의 시작해서 이제 저희 통계 쪽의 이론이 접목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시공간 자료라는 게 오늘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런 디지털 인문학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